lvmc 홀딩스는 po 박스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업체입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34% 상승한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3월 14일 대비 약 5.11% 상승한 가격입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6월 14일 4,010원, lvmc 홀딩스는 2022년 10월 5일 3,015원입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8월 25일 2,38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8일 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vmc 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91% 하락하였습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4월 11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lvmc 홀딩스는 2022년 4월 8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lvmc 홀딩스는 2022년 4월 25일 4,015원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013억원이며, 2015년 4,445억 대비 약 마이너스 54.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27억원으로, 2015년 335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7.8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1.3%입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88억원으로, 2015년 468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1.4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4.31%입니다. LVMC 홀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2.08배이며, 지난 2016년 9.2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0.9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배이며, 지난 2016년 0.8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19%, ROE는 마이너스 6.62%입니다. LVMC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480억 9,35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59위, 코스피 종목 기준 400위, 자동차 판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2,013억 6,01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09위, 코스피 종목 기준 583위, 자동차 판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7억 4,55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775위, 자동차 판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88억 1,79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766위, 자동차 판매업 기준 3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